먼저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예리미야 5장 마지막 30절 31절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리미야 5장 30절 31절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유다의 마지막 말기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국선언을 메이저신문에 16번 집회라고 여러 단체의 이름으로 메이저신문에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목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시대를 분별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냐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주의 종들로 하여금 하게 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울의 딸네 집에 아들네 집에 다녀오었다면 내려오는 길에 열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온다면 이제 광주 가까이 오면 내릴 준비를 할 것입니다 출발할 때야 바깥을 구경할 수도 있고 또 일을 회상할 수도 있고 책을 벌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점점점점 종착역이 다가오면 내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방도 챙기고 짐도 챙기고 해야 되는 것처럼 시국이라는 게 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이신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쭉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쭉 나오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님의 시간표의 마지막은 주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어져 가는데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타나는 많은 사회적 현상들 이와 같은 것들은 우연이 아니고 정치인들의 몫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여 움직인다는 겁니다 2년 반 동안 코로나가 휩쓸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교회는 숙대마치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왜 저러지 어떻게 됐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비상한 시대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야와 너무나 흡사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시점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현상 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두려운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 첫째로는 선지자는 거짓을 말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삼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 너희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망할 시점에 남중유다의 현상이 그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리미야 보고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 넓은 광장을 빨리 내왕하면서 찾아봐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찾아봐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성읍을 내가 용서하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할 시점의 현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성전에는 여전히 제사의 제도가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고 또 제사장목뿐만 아니라 선지자, 레위인들 가득합니다 제사를 들이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줄을 써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들 내놓으라는 사람들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광장을 온델 다 다니면서 찾아봐라는 거예요 진리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찾아봐라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있으면 내가 이 성벌을 용서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왜 그래 됐을까요 그 성하는 제사장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레위인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사를 드리러 올 만하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 그래 됐을까요 예루살렘성이 그러니까 다른데 지방은 말할 것도 없겠죠 왜 그 나라가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 원인을 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씀을 찾아보면 첫째로는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다 거짓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좋은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다 거짓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고 있고 그래서 이 뒤에 5장으로 넘어가고 이래 보면 선지자들의 레파토리가 뭐냐 거짓 선지자들의 레파토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서 우리는 안 망해 바벨론이 1차, 2차 침략하면서 숙대밭을 만들고 다 잡아가고 성전의 귀한 것 다 거듭하고 나를 먹는 박살이 났는데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노래하는 거예요 평안을 이런 상황이었어요 선지자가 없는 게 아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다 거짓이에요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전하는데 다 가짜예요 단지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무명의 선지자 몇몇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은 안 들려요 다 묻혀버려요 나라가 망한다, 회개해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수없이 외치고 외쳐도 거짓 선지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저놈 죽여라, 지금 뭐죠? 저놈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붙들려가고 체포로 가고 포로로 가고 집집마다 피 흘려서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남자들 다 잡혀가고 농사고 짐승 키우는 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습니다 괜찮으면 우리 하나님 축복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망합니다 여러분이 좀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죄종들이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교회가 2년 반이라는 이 동안의 정치 방역으로 인하여 박살이 났고 교회가 통통 비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대해서 바른 말을 외치고 바른 정어를 하는 자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탄압을 받고 숙대밭이 돼도 그 가운데서 오늘 안디옥계 박영웅 목사님 저는 익히 소문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난수양관의 전임 강사로 23년 동안 토요집회를 한 우리 박 목사님 함식 집회를 하고 다녀가는 걸 저는 직접 배질로만 했지만 윤정은 목사님하고 똑같이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 하니까 안디옥계 박영웅 목사라고 애국 목사는 누가 진리를 외치는 거야 나라가 박살이 나고 교회가 이렇게 숙대밭이 되는데도 그냥 괜찮대요 평안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괜찮다 축복 축복 대부분의 TV에 나오시는 스타설 목사님들 보면 나한테 평성대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위기다 이 고난인가 징계인가도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고난입니까? 징계입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뻔히 보고 교회가 이렇게 무너닫고 교회가 다 예배를 안 드리는데도 구경만 하고 계시는 거냐고요 그래서 저는 16번 공식적으로 16번 조선일보, 동아일보 우리 소속된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 시국공원인데 저도 운영위원인데 제가 대범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오늘날 마지막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느냐 그 당시도 예레미야 이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바로 쓴 사람들 일부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지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박여국 목사님을 존경한 것은 이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더군다나 통합적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합동입니다만 부산에서 WCC 반대할 때 박 목사님 제가 앞에서 강의안을 들었어요 교인들은 막 매차를 싣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통합적에서는 김선만 목사를 비롯해서 주장하는 분들이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고난과 비팍이 있으면서도 외계를 가는 목사님 밑에 있는 성도들 오늘 이 대낮에 이렇게 이런 집회를 하면서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약점이 뭡니까? 회개하는 자는 약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를 하고 하다심과 능력 주실 텐데 왜 백성들이 회개 안 하느냐 왜 끝까지 그렇게 가느냐 그건 바로 그 당시에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잘못된 메시지 때문이었어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이두르고 오늘날 정치인들 오늘날 교계 안에 교권자들 자기 권력으로 이두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해야 하라고 하시는지를 그걸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압박을 받고 비판을 받는 자 왜 받는지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 대처를 해야 되는가를 깨어있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 메시지를 받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이 구원 받습니까? 인자 때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어리라 뭘 견디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모으는 거 바른 신앙을 하고 바른 믿음을 하고 관람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만 나가는 그들 경건하게 믿으려면 고난이 많다고 했어요 고난 없는 성인은 없습니다 이브리스 11장의 그 믿음의 위인들 선진들 하나같이 평안한 가운데 축복받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자손이 어떻게 잘 됐고 그들이 무슨 부동산이 얼마였고 그가 무슨 부를 누렸고 어떤 권세를 누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결같이 11에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승리자들은 환란과 핍박을 정면 돌파한 사람 세상이 그래서 감당하지 못했던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안되었기에 성도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게 복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복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복받는다는 것은 2차, 3차 이야기고 구원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구원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미 대가를 주님이 다 지불했지만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그날 그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맺힌 십자가를 치고 내게 맺힌 십자가를 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따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진이라고 했어요 네, 내를 부인해야 된 부귀용한 명예권세 이거 한국교회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 안 받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신앙이 부약에서 흔히 말하는 바할과 아세나 신앙입니다 축복, 축복, 축복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제 생각에는 문을 닫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들도 한때는 법으로 마스크 끼고 하라고 역시 박용호 목사님 앞에 아크릴도 안 해놨네요 저도 안 해놨습니다 아크릴을 하고 마스크 끼고 자꾸 곰곰이 생각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입을 막느냐 제 생각에 봤어요 너희 말하지 마라 보기 싫다 경상동 말로 이렇게 시부리지 마라니 그런 것 같아요 마스크 채워라 저는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에요 저에게도 맨 추일마다 구청에서 검사 원로우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번도 마스크 끼고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지금부터 이거 다 앞에 단 것도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에는 내가 마스크를 못 낀다 앞에 장벽을 설치 못한다 나도 설교를 듣거나 예배할 때는 밑에 있을 때는 마스크 끕니다 그러나 여기 올려면 안 낍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왜 마스크를 껴야 되니? 여러분 10분이라고 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진실한 목사님의 목회의 설교와 그 목회의 방향을 따라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평안 설교 하면 좋아요 그냥 잘 된다고 잘 된다고 기도해 주고 축복 기도해 주고 이래도 축복 저래도 축복 그래서 이 사람들 속아가지고요 다 망했어요 죽었어요 다 붙들려갔어요 망했어요 우리 지금 나라가 그야말로 이 낮은 연방지로 가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목숨 내놓고 싸워왔습니다 3년 동안 광주의 교회 안디옥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들 성도들 살아있는 목사들 소수예요 소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극류를 베푸셨고 다행히 정권을 바꿔줬습니다 여러분 때가 다 됐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시고 조금 더 인내하시고 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거 못하면 다 끝나요 그래서 이 코로나 전국 3년 반 동안에 2년 반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 알국과 죽정을 나눠버렸어요 이미 작업이 시작돼가지고 죽경들이 거의 다 날아갔습니다 목사도 삭군과 진실한 목사들로 지금 하나님이 분별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인자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으니까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는 것이 정상에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며 주님 앞에 가서 더 간격의 눈물의 찬양을 할 수 있는 승리의 찬양을 할 수 있는 멜류관 받고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의 여러분의 길을 제 이름으로 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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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